아니 김윤형씨가 어머 성광씨 우리 아들 옷이랑 비슷해요. 완전 귀여워 하셨습니다. 약간 그 지금 사실 성인 룩인데 성광씨가 입으면 약간 좀 어려 보이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장점이 있죠. 그럼 말 나온 김에 본인의 sns를 제가 봤어요. 봤어요 어땠어요? 최연소 팬 영상을 올렸잖아요 본인이. 아니 저도 보고 좀 타이밍이 웃기긴 했는데 성광씨가 웃기고 있는 장면이긴 해요. 근데 아이가 막 성광씨 나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엄청 좋아해요. 같은 또래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반말을 하더라고요. 얘가 이제 1년? 1년 반? 얘가 웃겨 이랬나 뭐라고 그랬죠? 얘 너무 좋아. 얘 너무 좋아. 데이트하자 막 그랬어요 나랑. 자기보다 4살 많은 오빠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. 자기 유치원 좀. 그쵸. 이 아이도 느끼는 거죠. 그럼 오빠는 4살 차이지. 그치 딱 좋지. 아니 본인의 팬층은 어떤 거 같아요? 제 팬층이요? 제 팬층은 좀 넓은데 되게 얇아요. 넓고 얇고. 개울가. 넓은 개울. 열 큰 개울가 알죠. 깊지 않고 계속 발목 정도. 적힐 수 있는 정도. 라디오로 이렇게 팬층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? 그럼요. 좀 다양하기도 하고 멀리 퍼지기도 하고. 계속 얇게. 얇게. 월요일 한 번 나오니까. 그것도 이제 15분 나오니까. 20분 나오니까. 좀 얇죠. 15분이라뇨. 8시 반에 들어가서 9시까지 하는데. 그렇지. 한 30분이죠. 나중에 30분인데 15분은 영철치랑 나눠야 되고. 오로지 15분 내 거. 오늘 이제 말 많이 안 할게요. 오로지 본인의 시간 드릴게요. 되셨나요? 그렇게 하지 말고.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요? 부담스럽죠. 네. 그럼 주고받는 걸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